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무주로 휴가를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6월의 장마가 지나가고 7월의 태양볕이의 한국을 뒤덮던 여름날이었죠 그저 8월 휴가만을 기다리고 있던 7월 말 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무주로 휴가 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무주는 어디지 하고 찾아보니 보신탕이 유명하더라고요 지금은 보신탕 먹는다 하면 극혐이라는 반응이 자주 나오지만 그 시절엔 대표적인 여름보양식 하면 깨파와 닭파로 나뉘었죠 오죽하면 복날송이 나왔을까요 그저 휴가 가서 보신탕 똑딱할 생각에 그저 행복했어요 일주일가량 열심히 준비하고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던 시기라 지도를 보고 경로판을 보고 길을 찾아야 했기에 길을 오래 헤매게 되어 8시간을 걸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였는데 도착하고 나니 해가 점점 지고 있어 적당히 더운 기온이 밖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숙소로 민박집을 예약했었는데 민박치고 아주 넓은 거실에 방이 여러 개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거실에 커다란 미다지 문과 같은 창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앞에는 물놀이 하기 좋은 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강을 보자마자 물놀이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저희 가족만 오는 게 아니라 외가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가족 모임 형태로 이루어지는 휴가라서 어딜 가려면 같이 이동해서 즐겨야 했기에 물놀이는 다음 날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리 놀러 가도 되었지만 왼수 같은 형이랑 놀기는 싫었습니다 하나 둘씩 식구들이 모이고 반가움에 식구들은 인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어요 어른들은 고기와 술 그리고 분위기에 서서히 취하기 시작하였고 해는 점점 지고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강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려 이수께서 저에게 베란다를 열어보라 하였어요 이수께서는 이곳의 장점은 모기가 없다는 거라고 하셨죠 물이 고일 곳이 없어 모기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모기향을 피워둬 안 죽던 모기가 하나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싸아하는 강물 소리는 여름의 더위를 함께 날려버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참 어른들 사이에 끼어 고기랑 떡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던 중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기분이 나쁜 소린데 요리하는 소리랑 어른들의 떠드는 소리 그리고 강물 소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죠 조금 더 귀를 기울이려던 참에 형이 제 팔을 끌며 TV나 보자고 말했죠 먹던 것도 내버려 두고 커다란 TV가 있는 2층으로 냅다 올라가 버렸죠 그렇게 TV를 보다가 새벽이 되었어요 어른들은 술에 만취하여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사촌 누나들은 다른 방에 있고 남성 호르몬이 흘러 넘치는 남자들끼리 있으니 자연스럽게 성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드신에 집중도 하다 보니 어느새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해가 제법 강하게 내려오는 오전 10시 어머니께서 밥 먹으라고 깨워서야 일어난 것이죠 너무 늦게 자서 그런지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몸은 말을 안 들었어요 먹다 남은 고기에 찰밥을 먹은 후 잠 좀 깰겸해서 물놀이를 할 강가를 살펴보았죠 정확히 기억나는 건 강이 갈라져서 중앙에 산 비슷하게 생긴 거랑 그 옆에 바위로 터널처럼 만들어진 것이랑 갈라진 후에 합쳐진다는 것이었어요 강 물살은 조금 센 편이었지만 일부 금류만 그렇지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놀만한 곳을 확인한 후 물놀이를 하기 위해 큐브에 바람을 넣고 선크림을 얼굴이랑 몸에 발랐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형이랑 강으로 뛰어들어 물장 굳히며 놀기 시작했죠 시원한 물속에서 논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어요 졸리다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즐거웠죠 한참을 놀다 보니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만약 내가 다리에 쥐나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좀 심한 장난이지만 그동안 형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에 해버렸죠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깊은 것 같은 곳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 가슴 정도 오는 곳에 다다르자 이만하면 속겠다 해서 다리에 쥐 난 척 했어요 형 다리에 쥐가 났어 큐브에 몸을 맡기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식으로 어프오프하며 혼신의 연기를 하니 형도 당황해서 저에게 냅다 달려왔죠 제법 깊이가 있는 곳이라 속도는 못 내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굴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오자 형에게 속았지? 하고 낄낄대니 형도 이번엔 장난으로 넘어가 주었어요 뭐야? 장난이야 형은 웃음이 섞인 얼굴로 같이 웃어댔죠 장난이라는 게 희한하게도 참 짓궂은 게 한 번만 하면 그저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꼭 한 번만 더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에 좀 더 깊은 곳까지 가서 한 번 더 해보았어요 형 살려줘 진짜야 진짜로 다리에 쥐났어 이번에 간 곳은 형도 다리가 닿을까 말까 하는 깊이가 있는 곳이었어요 형이랑 저랑 키가 5cm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형은 진짜로 안 닿는가 보다 하고 할 줄 모르던 헤엄까지 치면서 왔어요 지금이야 보면 선을 넘었구나 하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땐 개념이 없던 나이다 그런 거 없이 그저 속였다는 짜릿함에 그저 즐거웠었죠 또 한 번 속였다는 것은 너무 즐겁게 또 한 번 웃었고 형은 짜증이 났는지 절세게 한 대 때리고 욕을 했어요 사실 맞을 짓을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개념이 없을 때라 한 대 맞고 꿍해져서 입술이 튀어나왔죠 좀 더 물 속에 있다 보니 많이 깊은 곳까지 온 것 같아서 상류로 올라가자 하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물살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지만 깊이가 좀 깊었죠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 문제의 그 동굴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곳은 깊이는 제 가슴까지 오는 곳으로 엄청 깊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동굴로 들어서니 좀 추워졌죠 그늘이 지고 물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싸늘함은 아니었죠 그냥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땐 형이랑 말싸움하고 있었어요 그저 형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던 중 동그란 바위를 밟았어요 바위에 풀 같은 게 많이 붙어 있구나 하고 느낄 때쯤 그 바위는 빠르게 굴러가고 미끄러진 전 물에 빠져버렸죠 갑작스럽게 빠지자 억소리와 함께 물 속으로 입수하게 되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저 물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허우적거리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쉬고 있었죠 어릴 적 배웠던 수영은 생각도 안 나고 그저 몸이 움직이는 대로 있었죠 형은 뭐하냐 하는 얼굴로 쳐다보고 말하였죠 지금 장난이 나오냐? 빨리 안 와? 마음 속으론 장난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분명 가슴까지 왔던 바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위는 물론 발에는 어떠한 것도 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물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자꾸만 물 속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몇 번을 허우적거리자 튜브는 저 멀리 떠내려가고 쓰고 있던 물 환경도 물 속 어디로 사라졌죠 어려서부터 난시가 있던 저로서는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물 속에서의 1초가 1분 이상으로 느껴지기만 했죠 제발 살려달라는 소리를 머리와 가슴 속에서 외쳤지만 입은 살기 위한 호흡과 괴성만이 나오기만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저으며 허우적거리던 중 찰나의 순간에 태양빛의 물 속을 비추자 흐릿한 시야에서 무언가를 보았어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가 저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 다리를 감싸고 있단 것을 본 순간 무엇인가가 저를 당기며 물 속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전 올라오자마자 물을 토하고 호흡만을 하며 살기 위해 애를 썼죠 주변에서 뭐라 말을 하지만 들리진 않고 정신줄을 붙잡기에 바빴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강 옆에 있는 풀밭이었어요 형은 괜찮냐고 말했지만 괜찮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친척들께서는 무슨 일이냐 안경은 어딨냐 물었지만 형은 물에 빠졌다고 말했고 전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으니 일단 방으로 들이자고 이모께서 말씀하셨고 삼촌이 저를 업고 펜션으로 갔어요 방으로 들어가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어느새 정신 차리니 해가 지기 시작할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자 어르신들이 몸은 좀 어떠냐 하며 걱정해 주셨죠 괜찮다고 말해주고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군가 하니 처음 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시냐 했더니 아까 도와준 형들이라 하더라고요 그 형들은 래프팅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인데 래프팅하던 중 누가 도와달래서 가보니 내가 물에 빠져 꼬르륵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고 응급처치하고 돌아갔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말을 듣자 너무 고맙다 이에 살려준 은혜는 잊지 않겠다 하면서 뭐라도 챙겨주려 하자 괜찮다고 하였어요 그 덕에 살 수 있었고 정중하게 고개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몸조심하라 하고 그 형들은 자기들 갈 길을 갔죠 휴가를 그렇게 보내자 놀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그날이 생일이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죠 너무 피곤해서일까 아니면 긴장을 풀어서였을까 일찍 잠에 들어버리고 그걸로 2박 3일의 휴가를 날려버렸죠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중학교 1학년 여름 가족과 무주로 휴가를 갔어요 민박집에서 강이 보이는 것일 창문을 열고 밤에는 시원한 강바람을 즐겼죠 다음날 형과 함께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장난삼아 위험한 상황을 연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깊은 물에 빠져 버둥거리며 공경에 처했고 그 순간 래프팅을 즐기던 청년들에게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 아파트 고등학교 1학년쯤에 겪었던 귀신 경험을 말해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집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이사를 하였고 반지하에서 살던 저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었죠 그것도 무려 아파트에 간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이사 시간은 제가 학교에 가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1분 1초가 너무 느리게 느껴졌죠 학교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는 것만 같았어요 야자가 끝이 나고 집으로 날아가다시피 하며 집으로 갔는데 꽤나 낡은 아파트더라고요 제가 예상하던 아파트는 정말 깔끔한 아파트였는데 상당히 낡았던 거죠 그것도 반지하에 살면서 보던 아파트였고 저 아파트를 보면서 저것도 아파트야 나라면 저기 안 산다라고 하면서 형이랑 낑길대던 곳이었죠 비슷한 시간에 형이 정문에서 오면서 저를 보았나 봐요 저를 부르면서 여기 맞냐고 하더라고요 형도 안 믿기는 뜻했어요 현실 부정이죠 설마하며 어머니께 전화하면서 지금 있는 곳이 맞냐고 물었는데 어느 집 베란다 창문이 열리면서 빨리 올라와 하는 겁니다 누구지? 하면서 봤는데 어머니셨어요 수긍하고 올라갔죠 참 무슨 아파트가 엘리베이터도 없는지 총 5층이라서 그런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없더라고요 문을 열고 방을 보니 생각보다 넓었기에 좋았죠 하지만 좀 이상했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죠 기분이 더럽다고 할까요? 들어가니 오래된 창고에서 풍기는 냄새가 나는 기분이 들었던 거죠 가장 심했던 부분은 저희 방에 있는 베란다였죠 그 방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작은 방에는 책상 두 개가 들어갈 사이즈가 안 되었고 두 명이 잠자기에는 방 크기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짐을 다 저희 방에 두었기 때문에 싫으면 너희가 옮기려무나 하는 말씀에 수긍하며 지냈죠 하루의 전부를 학교에서 보내고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 됐지 무슨 방을 따지냐? 하는 생각을 하며 그 방에서 지냈지만 그 방에서 지내면서 잠도 편히 못 자고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났어요 형은 원래 집에 잘 붙어 있지 않던지라 잘 모르나 했는데 원래 잘 안 들어오면 익숙치 않아서 더 잘 느껴야 하는데 왜 저리도 모르는 거지 해서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한테 이 방에서 냄새 안 나? 하며 물으니 아니 무슨 헛소리야?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코가 이상한까? 그냥 코가 또 이상해졌구나 하였죠 이것만 있으면 모르는데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였고 여다지 문이 갑자기 흔들린다거나 기침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죠 높은 곳이니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보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소리가 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문제는 밤이었어요 자려고 누워 눈을 감으면 가래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치는 저희 방에 있는 베란다에서였죠 정확한 소리는 좀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가장 비슷한 소리가 가래 끓는 소리예요 처음엔 환청 비스무리한 소리인 줄 알았죠 하도 그 시기엔 그런 게 있어서서 내 문제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형이 어머니께 이 집 좀 이상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상해 라고 말했죠 순간 놀랬어요 가래 끓는 소리 그 소리를 저희 형도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사 가자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사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딜 가겠어요 아버지가 몇 십 년간 열심히 일해서 작가로 구매하신 아파트인데 집을 팔 수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께서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있던 귀신도 나간다고 하시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기 힘든 게 형은 공부를 더럽게 안 하고 이때 참 일이 너무 많았고 저도 집에서 공부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야자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씻고 잠자기 바빴으니까요 그래서 귀신은 관심을 가지면 계속한다 해서 소리가 들리면 애써 무시했죠 그렇게 귀신이 있던 없던 최대한 무시를 하고 지내고 나니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어요 종종 과외를 하다 보면 과외 선생님이 흠칫 놀라면서 밖에 뭐야 라고 하면서 베란다에 다가가서 주변을 살펴보고 이상하다라고 다시 과외를 한다던지 문 닫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 뭔가 싶어 문을 열어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든지 하는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났었어요 하루는 자려고 누워서 있는데 이상하게 눈이 부시게 밝은 빛 같은 게 눈을 찌르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 베란다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 빛에 반사돼서 더 선명하게 구분되는 게 베란다에서 성인 남자만한 크기의 검은 그림자가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정말 다부진 몸이었어요 그야말로 장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남자였는데 머리 부분이 없는 그림자였죠 그것을 보자마자 엄청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건 처음으로 본 거거든요 너무 놀라서 멍하니 보고만 있자 그림자는 더 심하게 두드리고 특유의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형이랑 저는 방을 나와 마루에서 잠을 잤습니다 방문을 닫아도 방문을 뚫고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듯 했어요 사이가 좋지 않던 형과 저도 그땐 딱 붙어서 잠을 청해봤어요 아침이 되자 어머니께서 아침 준비하려고 나오니 저희가 마루에서 잠자고 있는 걸 보고 왜 여기서 잠자고 있느냐 하자 저희는 지난 밤에 있던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는 학창 시절엔 공부만이 전부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시라 모든 이유와 결과는 공부로 끝이 났죠 그 후로 몇 번이나 말하였지만 전혀 믿으시지 않고 공부에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야 딴 생각하니까 헛것을 보지 라고 하면서 저희 말을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며칠 동안 말하자 그러면 방을 바꾸자는 겁니다 저희 말은 귀등에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을 부르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강경하게 그러면 찬송가를 틀라는 겁니다 낮으면 어머니께서 찬송가를 틀어놓으며 지내기를 며칠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방은 공부하라고 바꾸지는 않아서 저희는 계속 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잠을 못 자는 게 보이셨는지 결국 부모님과 방을 바꾸게 되었어요 방을 바꾸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렇게 개운하게 자본 적이 얼마 만인지 일어났는데 너무 정신이 또릿하더라고요 아침이 되자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시고 밥 먹는데 말씀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부를게 그렇게 안 믿던 부모님도 보신 듯 하셨어요 신기한 게 보통은 안 보였다고 거짓말 말라고 하던데 그날 하루만 주무셨는데 그림자를 보셨대요 그동안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음을 아신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께서는 주무실 때 불을 끄고 눈을 감으시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주무시곤 하시는데 그땐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자주 듣고 아니면 CD를 돌려 듣곤 했었죠 그날은 CD를 돌리셨고 모든 곡이 끝나자 정적이 방안을 감싸던 때 어머니께서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알 수 없는 싸늘한 시선 악의적인 감정 그리고 더러운 마음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시선에 눈을 떠보니 베란다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밝은 가로등 밑 뒤로 건장한 남자의 몸이 보이셨대요 그 남자는 얼굴에서 목까지가 없었지만 소리만큼은 분명하게 들렸죠 가래 끓는 허스키한 목소리 하지만 알아듣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발음 이를 보신 어머니께서는 집에 뭔가 있구나 하고 저의 말을 믿으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께 바로 전화하시고 밤에 오시기로 약속을 받으셨죠 야자가 끝나고 집에 가자 목사님께서 집에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신 후였죠 다시 방으로 들어가니 기분 나쁜 느낌은 없어졌어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 안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었던 베란다로 가보았죠 알 수 없던 느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겨울과 봄 사이에 찬 공기만 맴돌았죠 그 뒤로 그 남자는 보지 못했고 한편의 소동은 끝이 났구나 하고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후일담을 말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베란다 바닥에 금이 많이 간 걸 보게 됐어요 무거운 항아리를 옮기고 김치 냉장고를 옮기고 하던 중에 한 번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하도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바닥에 금세 금이 갔던 거죠 이참에 장판도 같이 바꿔보자 하고 바닥을 뜯고 부서진 조각들을 뜯던 중에 직원이 뭔가를 발견했대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려는데 쇠부치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허락받고 바닥을 깨고 그 쇠부치를 꺼내니 칼이더라고요 길이가 약 60cm 되는 칼이었는데 여기저기 많이 금이 간 상태였더래요 왜 그 칼이 바닥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불법 체류적 의담 내 의경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중소도시에서 복무를 했었는데 도시의 끝머리에는 마을 같은 그런 곳이 있었다 쉽게 말해 많은 수의 소규모 공장들과 거기서 예라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가진 동네였다 그런 특성상 공식적인 통계로 그 동네 외국인 인구 비율은 40% 정도였지만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실제 체감은 80% 이상인 그런 동네였다 아시다시피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찰은 불치자이건 모건 신경을 안 썼고 시청이나 다른 행정기관도 신고가 없으면 따로 단속을 안 했다 대신 잡히면 간단한 행정 절차로 바로 추방해버린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필리핀 국적의 두 남녀는 결혼을 약속하고 둘 다 한국으로 건너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같이 살고 있었지만 다른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원래의 비자상 일하는 기한이 끝나고 여자가 일하는 곳의 공장은 여자의 비자를 더 연장해줬는데 남자가 일하는 곳은 안 해줬다고 한다 그래도 앞서 말한 이유로 둘 사이에서 변한 것은 없었다 그러다 문제는 남자가 자기네 공장에서 다른 필리핀 여자와 바람이 난데서 시작되었다 남자는 몰래 몰래 바람을 피웠으나 덜컥 그 상간녀를 임신시켜버리고 말았다 그것도 임신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 알았다고 한다 남자는 고민 끝에 올해의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상간녀 사이에서의 아이를 책임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남자는 짐을 챙겨 떠나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다 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정기관에 신고인지 아니면 건수를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는 몰라도 남자를 불법 치료로 신고했고 남자는 잡혀서 일주일 만에 필리핀으로 추방당했다 그 신고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상간녀는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아이를 유산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며칠 뒤 상간녀는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원래 애인이 살던 방에서 애인은 수차례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다 누가 그랬을지 사실은 명백하지만 낙후된 동네에 카메라도 별로 없고 원래 치안이 별로 안 좋으며 이 죽음에 대해 아무도 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위야무에 넘어갔다 당연히 상간녀는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한국에서 사는지 필리핀으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여튼 결론은 옆집 중국 년 놈들이 밤마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시끄럽게 굴고 해도 나는 경찰은 안 부른다 둘 중 한 명이 불법 체류자면 내가 곧 시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네 번째 이야기 건물에 불이 났다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와 제법 쌀쌀해지고 남은 잎도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좋은 학원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힘들다고 소문난 학원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른 부모님들 사이에서 좋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영어학원으로 저를 보냈죠 여느 학원들이 그러하듯 제가 다니던 영어학원도 수업 후 남겨서 시험을 많이 치게 하던 학원이었습니다 매번 학원에 한 번 갈 때마다 단어를 천 개 가까이 시험을 쳤었습니다 말이 단어 천 개지 외워보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양의 자연스레 수업이 마치고도 서너 시간씩 단어 시험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단어 시험으로 학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안 뜨고 두 시간 정도 단어를 외우다 보니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제 등을 콕콕 누군가가 찔렀습니다 같은 반 학원 친구가 제 의자 뒤로 와서 조용히 턱을 옆으로 까딱였습니다 나가자 조금 쉴경 저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던 학원 친구들과 커피를 타서 단어집을 들고 학원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비상계단은 중형 빌딩에 을에 있는 단단하고 무거운 철문으로 각층이 막혀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벽면은 새로 만든 건물이다 보니 그냥 벽이 아닌 벽 중간에 손 두 뼘 너비의 아크릴판으로 계단을 따라 쭉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둡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다 보니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반강제로 학원에 잡혀 학원에서 나가는 것만 바라는 아이들에게는 학원 사람들 눈에 안 띄고 학원 아니지만 밖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자연스레 찾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밤에 계단에 가 있으면 구층 높이에서 보이는 야경에 공부로 갑갑하던 마음도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곳이었죠 그날도 저희는 비상계단에 서서 야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며 시답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하다 등을 돌려 계단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단의 창문 난간 쪽에 등을 기대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아래층 계단 벽면이 보였습니다 그곳을 보며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래층 벽면에 아크릴에 뭔가 비쳤습니다 아크릴에 비쳐서 보인 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고 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친구들에게 빨리 들어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이유는 말하지 않고 일단 학원으로 들어가자 들어가면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도 웃으며 저의 이상한 반응에 왜 그러냐며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맞은편 아크릴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윽고 저희들은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고 계단을 뛰쳐나왔습니다 저희가 본 순간 아크릴 벽에 여러 개의 붉은 불빛이 굉장한 속도로 도는 것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학원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불길한 기분에 학원 선생님한테 몸이 안 좋아서 가야겠다고 말을 하고 그냥 시험을 미루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정신이 없으신지라 저의 하얘진 얼굴과 비 오듯이 흘리는 식은땀에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저를 보내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함께 학원을 나온 친구는 자동차 불빛 같은 것이 비춘 게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던 곳은 꽤나 고층이어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은 비칠 일도 없었고 자동차 불꽃이 비쳤으면 그냥 슥 지나가는 빛이지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와 반대편 난간에 서 있어서 못 봤겠지만 저는 계단 사이로 봤습니다 아크릴에 비친 것이 아닌 공중에 떠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불꽃들을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외갓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셔서 저는 따라 어머니 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참 외갓집에 가는데 틀어져 있던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뉴스는 저희 학원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추정된다고 뉴스에서는 나왔지만 저는 그것들을 봤기에 식은땀이 다시 흘렀습니다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지만 학원 원장님의 빠른 대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불꽃은 화재가 나기 전에 나타난다는 화마였을까요? 그것들을 보고 빠르게 학원에서 나온 덕분에 사고를 안 겪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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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